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오후짱 반드시 담아야 할 이 종목 워홀렛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돈 되는 흐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흐름은 유리 기판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시장에서 가장 크게 부각받는 것은 YC캡이 상한가를 보였고 또 필옵틱스와 HB 테크놀로지도 강세 흐름 이어가는데요. 물론 고점에 비해서는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리노공업과 FNS 테크인데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유리 기판 관련제는 많이 언급이 안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테마는 만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3월 18일 날 유리 기판, 글라스 기판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 상당한 조회수를 또 얻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이 유리 기판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앞으로도 이슈화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유리 기판에 대한 원리적인 부분 자체를 좀 더 보시면 숨겨진 수혜주도 좀 더 찾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오늘 좀 더 시장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기업들도 유리 기판 관련된 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리노 공업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 공업을 보시면 오늘 조금은 약부학권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 기업이 유리 기판 관련된 기업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애플이 지금 현재 모바일 APA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부분 유리 기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부분들입니다. 이 리노 공업이 주로 매출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반도체용 소켓 테스트 모델 부분들이고 거기에 이제 디바이스 소켓에 대한 부분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AP로 교체를 할 때 그에 따른 테스트용에 대한 부분 자체의 소모품들이 상당 부분 소모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고려해서 본다면 이 리노 공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런 기판이 바뀐다는 것을 결국 테스트용에 대한 부품들이 많이 납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게 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인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은 이런 리노 공업이라든지 ISC 같은 TSE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소켓 테스트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우리가 리노 공업에 대한 3개월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도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상당 부분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26만 9천 원대에 대한 부분을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에 대한 조정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저는 형성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주가에 대한 부분을 받쳐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매출 비중 한번 같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테스트 소켓에 대한 부분 자체가 57%를 나타내고 있고 밑에 나오는 이 리노핀이라는 것도 우리가 반도체형 테스트 장비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매출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의 충분히 리노공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주가적인 재평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요. 우리가 이 리노공업이라는 회사를 반도체 회사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 밑에 보시면 의료기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초음파 진단기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또 리노공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추가적인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함께 보실 수 있는 ISC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FNS 테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NS 테크는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 FN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유리기판에 대한 종목군들을 특집적으로 말씀드릴 때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바로 이 FNS 테크였습니다. 전일도 이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도 윗고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가 함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주로 이루어졌던 것이 유리기판에 대한 애칭 장비 관련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현재 관련 특허를 3건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격적인 유리기판 관련된 사업이 들어간다면 그에 따른 특허적인 부분 자체가 부각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해봤고 주가가 3월 26일 날 기점으로 바닥을 찢고 난 다음에 단기간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자체에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윗고리를 조금 달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가적인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더라도 오늘에 대한 상승은 전반적인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연속성을 본다면 쉽게 깨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 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한번 해봤고요. 3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 추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2월 달에 바닥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상승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오르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주가가 빠졌던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모멘텀에 의해서 상승을 해서 붙여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FNS 테크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유리기판 관련주로 좀 더 시장에서 이슈가 된다면 강하게 흐름을 좀 더 보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해서 이 기업도 한번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호공업은 어제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후에 오후짱 들어서는 조금 쉬어가고 FNS 테크도 고점에 비해서는 조금 쉬어가긴 하지만 유리기판에 대한 상승세 아직 더 힘을 낼 거라는 말씀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돈 되는 흐름 들어가보죠. 오늘 두 번째 돈 되는 흐름은 바로 PCB 관련주입니다. PCB 플라스틱이 유리로 바뀌는 유리기판에 대한 주가 상승은 사실은 좀 꿈을 먹고 올라가는 테마죠. 유리기판 도입이 빠르면 25년에서 26년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서 실제 수의 기대가 있는 쪽은 아직까지는 이런 전통적인 PCB 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준도체가 언제 될지 아십니까? 그러게요. 저도 알면 매매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전고체는요? 쉽지 않죠. 25년? 그것보다는 좀 빠르다고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느낌이 오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 비해서 PCB 관련된 부분을 집중을 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이런 기판이기 때문에 기판은 초도 물량으로 잡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기판 사업 자체가 현재는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초도 물량으로 볼 수 있는 이런 PCB에 대한 기판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분기에 이런 기판 관련된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우리가 정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었구나라는 것을 체감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로서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서 두 가지 기업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봐야 되는 기업 대덕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덕전자라는 기업은 PCB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상당한 광범위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PCB 안에서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FPCB라는 것도 있고 RFPCB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PCB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PCB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대덕전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 대덕전자가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바닥을 한번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3개월 동안의 주가 추이를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의 움직임을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상당분 빠졌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지고 난 다음에 현재 아직까지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데 3개월 전에 주가보다는 아직까지 빠져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걸 수급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기간에 대한 매수가 조금 더 유입되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현재 이 대덕전자, PCB 관련된 기업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은 실적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주가에 대한 수급이 유입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봤고 현재 과정에서에 대한 움직임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나타낼 수 있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기업으로 대덕전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TLB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대덕전자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라인의 PCB라면 우리가 이 TLB 같은 경우 조금 더 고평, 뭐랄까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가는 하이엔드급에 들어가는 PCB를 납품하는 기업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고다층, 고밀도, 고성능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디렘이라든지 최근에 적층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는 SSD 관련된 최신품에 들어가는 PCB는 대부분 다 TLB가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대덕전자 출신의 임원들이 나와서 그 회사를 나와서 차렸던 기업이 또 TLB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52주 동안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52주 동안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면 꾸준하게 이제 이 3만 원대가 지금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1년 동안에 이 3만 원대부터 3만 2천 원대가 상당한 고점에 대한 부분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는 영역 권력에 놓여있는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번에 5번 더 올라왔다는 것은 뚫기 위해서 뭔가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5번 더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확인해 봤고 수급 추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서도 그런 단서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과정들인데 최근에 많은 매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외국인들이 최근에 상당한 매수세를 보여왔던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최근 4월달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기간에 대한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 기간에 대한 매수는 의미를 둘 수 있다는 부분으로 5호짱에 한번 공유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PCB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장주 대덕전자와 함께 최근 흐름 좋은 TLB 5호짱 눈여겨봐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수익률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와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있습니다. 로체 시스템즈가 20%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위메이드를 누르고 순위 5위권 안에 들어왔고요. 또 놀라운 것은 재룡정리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수익률을 더 높이면서 순위 1위를 공고하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익권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최근 흐름이 좋아서 소개해드릴 종목들이 있는데요. 3월 11일에 소개해 주신 크래프톤과 3월 6일에 소개한 이수페타시스가 모두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앞으로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우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 관련된 부분에서 낙폭가대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은 최근에 MMORPG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노려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앞서 봤던 PCB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가장 탑 픽으로 볼 수 있는 기업 중 한 군데가 이수페타시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는 연관 검색으로 우리가 HBM이라는 키워드가 뜨게 되는데 그만큼 현재 시장에 대한 반도체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추가적인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원픽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오랜만에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상 우리가 또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말씀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8월달 이후로 주가 현재까지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또 오랫동안 소개 안 드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선은 키워드로 본다면 SKI닉스와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그리고 이제 증착장비라고 해서 우리가 전공정안에 들어가는 증착과정을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참여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평가를 한번 기대해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은다면 좀 고점이 있던 4만 천원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3만 3천 8백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핑은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